다가오는 100세 시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몸의 중심을 제대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5분 허리디스크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내병원 신경외과 박성빈 교수입니다. 우리 몸에는 허리뼈와 뼈 사이에서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며 허리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의 기둥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조직의 허리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허리디스크의 변화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도 원인이 되지만 주로 나이가 들거나 혹은 나이가 들지 않아도 많이 사용해서 등의 원인으로 디스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튀어나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허리디스크가 허리뼈 뒤의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긴 염증이 극심한 통증 위반하는 병이 소위 말하는 허리디스크인 의학적으로 정신병증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럼 흔히 헷갈려하는 협착증과는 뭐가 다를까요? 허리뼈 뒤의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노화로 인해서 척추뼈의 뒤쪽 연결고리인 투관절 부위가 울퉁불퉁해지고 허리뼈 주변의 임대가 두꺼워지고 이로 인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화에 의한 원인은 동일하지만 전형적인 협착증과는 발생 부위가 다른 거죠. 이 이외에도 허리통증을 위반하는 질환은 퇴행성 질환, 골다공증, 척추 변형 등이 있습니다. 모두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허리디스크 허리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첫 번째로 허리쪽 통증 혹은 엉덩이 쪽의 통증이 동반되거나 점차 악화되면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저릿한 통증입니다. 두 번째로는 걸을 때는 괜찮았다가 앉아있을 때 더 아픈 경우에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고령의 환자에 있어서 만성적인 허리통증이 있거나 평소에는 괜찮았지만 오래 걷거나 서있을 때 허리가 저리거나 혹은 앉아있거나 구부리고 있을 때 덜 아픈 경우 등의 증상은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로 허리에 연골이 달아 허리뼈끼리 직접적으로 맞닿으면 생기는 퇴행성 질환일 원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척추관 협작증의 증상은 허리는 아프지 않지만 걷거나 오래 서있으면 저린 느낌이 있고 무릎이나 골반을 구부린 자사가 편하며 절인 발을 발판에 올려놓으면 좀 나아지는 형태를 띕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바로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분의 증상이 경과를 보면서 진통소염제나 주사제, 시술 등기를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앞선 이러한 치료들로 통증이 만약에 호전되지 않는다면 혹은 이러한 극심한 통증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수술이라고 하면 빨리 해버려야겠다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크게 절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이 겁을 내시는 분이 많은데요. 수술은 무조건 안 하는 것이나 혹은 너무 빨리 서두르는 건 둘 다 좋지는 않습니다. 급성인지 아닌지 혹은 디스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관절 협착까지 연관되어서 다른 수술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할 때는 허리뼈와 허리뼈 주위의 관절, 주변 조직을 일부 제거하면서 진행이 되고 디스크 일부분도 제거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후에 수술 부위의 뻐근함, 불편감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을 쉽게 결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서는 수술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절개를 크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절개를 최소화하는 최소 침수 수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술적 치료할 때 절개와 크기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수술은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의 허리 상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과 함께 나의 허리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꼭 필요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수술 후에 1에서 3개월 정도는 보조기를 차는 것을 권고하고요. 증상 정도에 따라서 약물을 추가 복용하거나 혹은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수술 당일 혹은 수술 다음 날부터 지지대 등을 이용해서 걷기 운동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빠른 조기 보행을 권장드립니다. 수술 후 반드시 피할 것은 없지만 낙상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도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환자분께서 한 80% 정도까지는 가벼운 보존적 치료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에서 3개월 정도 잘 쉬면 통증을 유발하던 염증이 회복되고 디스크가 몸속으로 다시 흡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거죠. 대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며 급성 디스크 탈출로 진단받았는데 바로 이런 아픈 허리를 강화시키겠다면서 윗몸 위드키기 등이나 플랭크 등과 같은 허리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윗몸 위드키기는 요령 환자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걷기, 달리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전신운동 위주의 근력운동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신운동도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회복을 위한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니 나는 추간판 탈출증이 만든 것 같거나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비우류인이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암이나 하지 혈관 질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느껴진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은 환경적 유유를 잘 관리하면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시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관리를 통해 평생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